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공항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기 부상열차가 예 이제 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돌아다녀요 자 오늘은 자기 부상열차 따라가서 한번 자동차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볼건데요 자 먼저 오픈카 공항 갈 때는 오픈카 타고 갈게요 자 창문 열고 뚜껑 열고 자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? 좋아 흰색으로 가볼게요 자 안전벨트 메고 시동 걸고 자 출발 자자자자 공항공항 이것은 공항이구요 자기 부상열차는 저기 바깥에 출입구 쪽에 나가야지 기차역에 있습니다 자 비행기 사이로 자 가다보면 잠깐만 어디야 나가는 분이 어디였지?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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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나가는 분이 어쩌게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 지붕 색깔도 바꿨어요 하얀색으로 하얀색이 더 어울리더라구요 자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wont o 지나가는 것을 보셨죠? 지나가는 것을 보셨죠?? 저ụ전 엄청 빨리 달리네 벌써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위쪽 도로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위 도로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프트 자 지금 올라가는 길 자 여기 지금 자기부상정차가 정차는 여기입니다 지금 일단 아직 다 완료된게 아니라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지났다 자 여기를 작업을 했고요 이 차역색깔 깔끔하게 바꿨는데요 자 자기부상열차 자기부상열차 잡아야지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오 오 간다 잡아 엄청빨라 얘가 더 빠를수 있어 아야야야야 여기 잘 빠져나가야돼 그렇지 야 부딪히 야 부딪히 야 진짜 되게 빨라 따라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어요 어떻게 된거야 다 아직 완료가 안됐다는거 여러분 아직 다 완료가 안됐다는거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라구요 자기부상열차는 기차보다 확실히 짧아요 길이가 그 대신 소리가 나게 소리가 나 오 지나갔어요 소리가 나게 해놨어요 뭔가 소리가 없이 지나가는 원래는 소리가 많이 나지 않는데 온다 온다 오 뭐 소리 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3d운전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